배우 엄지헌이 15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3. 4월 일상조각들 이라는 글과 함께 올린 여러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사진 중에는 이민정 공효진 오윤화 이정현과 함께 지난달 31일 이뤄진 손예진과 현빈의 결혼식에 참석한 사진도 공개됐다. 손예진의 절친으로 알려진 그들은 블랙과 핑크톤의 무드로 맞춰 입은 듯한 하객 패션을 뽐냈다. 출산을 앞두고 있는 이정현의 코트 위로 살짝 드러난 배도 눈에 띈다. 두 사람의 결혼식에서 부캐를 받은 공효진은 가수 케빈 오와의 열애 사실을 공개하기도 했다. 핑크색 정장을 입고 사진을 웃고 있는 엄지헌의 뒤로는 현빈과 손예진의 웨딩 사진과 영상 등이 보여 눈길을 끈다. 엄지헌은 티빙 오리지널 잔혹한 인턴에 출연할 예정이다. 한편 현빈과 손예진은 지난 11일 미국으로 신혼여행을 떠났다.